이번엔 소개될 기타는 고딘 멀티악 클래식 SA 내추럴 모델입니다. 이 친구는 고딘 멀티악 중에서 SA 모델, 신사이저 미디 프리앰프가 연결되는 그런 기타로 이 프리앰프가 아주 굉장히 강력한 파워풀한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타죠. 이 멀티악 클래식 SA 모델은 웬만한 세션이나 연주하시는 7080 뭐 아주 한 대씩 소장하고 계시면 아주 뭐 충분한 아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타로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유대당식이 에본인가요? 리치라이트 요즘에 리치라이트로 나오는 것 같은데 22플랫, 네이 굉장히 얇아갖고 이렇게 기타처럼 아주 영주가 굉장히 편한 기타입니다. 통도 보시면 굉장히 가볍고 이퀄라이저가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시면은 링크도 가볍게 되겠지만 사운드 자체가 아주 굉장히 퍼펙트하게 나오는 그런 기타로 생각됩니다. 네 고딘, 캐나다째죠. 뒷면을 보시게 되면은 몇 년식이죠 이게? 오, 09년식으로 핸드크래프트이드 뭐야 이거? 캐나다째 멀티악 SA. 09년식인데 거 보관 상태가 아주 뭐 엑셀런트 컨디션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네 고딘, SA 멀티악 클래식 모델이었습니다.